포드쉐일즈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정재희, 이아 포드코리아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2011년 뉴 링컨 MKX 출시와 함께 링컨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라는 링컨 드림 캠페인을 실시하며 첫 번째 주인공으로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3일 에드워드 권 쇠프의 더 스파이스 레스토랑에서 2011년 뉴 링컨 MKX의 런칭 행사를 실시했고, 향후 에드워드 권 쇠프의 오감이 당긴 링컨 MKM 메뉴를 한시적 기간 동안 개발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에드워드 권 쇠프는 2011년 뉴 링컨 MKX에 묻어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외관과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마치 잘 만들어진 유리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스마트폰처럼 손끝 터치만으로 찬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이 링컨 터치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터치미약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근 출시된 2011년 뉴 링컨 MKX는 마이 링컨 터치를 비롯한 각종 테크놀로지 옵션과 실내외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였고, 고성능 스포츠카의 성능에 필적하는 최고 출력 309마력의 신형 TVCT B6 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고의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럭셔리 크로스오버다.